최근 서울 지역 대학에서 교수들의 부적절한 행태가 잇따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교수들의 징계 절차에 참여할 수가 없고, 또 징계의 결과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서연아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는 학생들에게 자신이 쓴 성차별적인 글을 읽도록 했다가 학내 성평등센터에 조사를 받았습니다. 학교 측은 징계위원회를 열었지만 결과를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피해 학생들도 어떤 처분이 나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교원 징계위원회에 학생 대표가 참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규정에 따르면 교원 징계위는 학교 교원과 이사, 외부 인사들로 구성되고 학생 대표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최근 고려대학교에서도 의과대 교수가 20명이 넘는 제자들의 유전자를 불법 채취한 의혹으로 조사를 받는 등 교수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지만, 깜깜이 징계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교육계에서는 징계위원들이 가해 교수들과 비슷한 지위에 있고, 외부 인사들도 알고 지내는 사이인 경우가 많아 제대로 된 징계를 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피해자 보호 조치가 학교 측 결정에 달린 점도 문제입니다. 대학에 설치된 인권센터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도 요청에 불과해 강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학내 조사를 믿을 수 없다면 법적 절차를 밟는 수도 있지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학내 위원회가 절차를 중단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그 사이 2차 가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교수와 학생 간의 성폭력이 권력형 성범죄일 뿐만 아니라 위계에 의한 폭력이라는 점을 대학 당국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피해자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피해자 대리인의 역할을 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러한 성폭력 범죄에 있어서 전문적인 일종의 관점을 갖고 있는 외부 전문가 반드시 들어가서 관점의 형평성과 객관성을 보증할 수 있게. 전문가들은 또 교육부가 대학들의 성비위 처리 절차를 감사하고 결과를 대학 평가 기준에 반영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EBS 뉴스 서윤아입니다.